오늘은 오랜만에 학교 친구 만나서 밥 먹으러 갑니다 계속 울 때가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아 근데 치킨 냄새가 너무 좋아 솜단 매워요? 어때? 별로야? 별로 안 매워? 안 매워 안 매워? 너 매운 거 없었어? 근데 뭐 아 요정도는 뭐 우리 치앙마야 언제가? 11월 때 12월 때? 11월 맛있지?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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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집 같네 아니 근데 너무나 이게 스프드가 엄청 세요 아 진짜? 아 나 여기 와본 거 같은데? 먹는 게 있긴 한데 오늘은 레몬샤벳을 먹을까? 원래는 스프드 둘 세데레치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요 무슨 일이야? 비는 안 오는데 엄청 꾸리꾸리 해요 날씨가 약속을 갔다가 지금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서 좀 장을 조금 다 왔거든요 똑같아요 맨날 바나나 두 개 그리고 커피 저는 바리스타지만 집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답니다 티도 조금 사봤어요 군것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군것질 생각이 날 때마다 티를 좀 마셔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티를 한번 사봤거든요 저기 설거지거리 쌓인거야? 죄송해요 저게 다 보이네 림멜 마스카라 처음 써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것도 샀고 그리고 저의 오트밀 인생 다이어트 인생에 빠질 수 없는 딸기 블루벨이랑 딸기가 오트밀이랑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그래서 딸기를 오늘도 사왔습니다 요번에도 요번에도 오트밀이 챙겨 먹으려고요 어! 진짜 다이어트 할거야 갑자기? 근데 초콜릿 사놨어 히히 맛있겠다 아까 친구 만나가지고 만나서 한 얘기가 군것질 줄여야 된다 이제 당 섭취를 줄여야 된다 나 막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는 길에 초콜릿을 사오는 아이러니 너무 어이가 없다 그쵸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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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출 진짜 끝 외출 진짜 끝 이제 미끄덕을 사용할게요 이제 미끄덕을 사용하여 스키니 황쿠샵, 아이스 반열라라 좋은 하루 되세요 토스키 컴보, 햄, 치유, 치유, 섬토, 카푸치노 토스키 컴보, 햄, 치유, 섬토, 하늘, 카푸치노 네 네 $9 when you're ready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. 짠 수박까지 소박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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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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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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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데려가고서는 마시면 돼? 자고자? 어 그래 어디였지? 저기 저기 아 또 같이 있으니까 또 예쁜데? 이거 사면 너가 이거 커피 가르쳐주러 와야 돼 아 그래 그래 장난 아닌데? 너무 뜨거워요 진지해 얼굴 장난 아니야 지금 완전 진지해 장인이야 어 요식업 사장님의 말씀 조교하는 중년생견들 이 파채가 다 내꺼라니 창고랍니다 맛있어 정신이 도와서 포도가 다 내꺼야 이 파채